똥모야, 똥모야, 뺏겨봐. 뺏겨도 돼요? 네, 뺏겨도 됩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요. 분명히 똥모씨가 선택한 남자의 카드. 파란색, 파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파란색이었는데 본지시자마자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스타팅에 박영규씨가 오셨는데 박영규씨도 너무 놀랐어요. 박영규씨 어때요? 카드가 어떻게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뭐야, 이게. 어? 아니, 카드가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뭐야, 이게. 막으래, 뭐야, 이게. 아, 헷갈려 미치겠네, 진짜. 아, 나 진짜. 내 말 압니까? 네. 또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아름다운. 어, 고마워. 네, 우리 선생님께서. 자, 이 카드를 아무데서나 띄워주십시오. 내 맘 있지? 정말이야? 네, 띄워. 아니, 여기서, 여기서. 아니, 가만히 있어, 내 맘 있어. 아니,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좀 해보거나 또. 여기서, 카메라 볼 수 있도록. 네.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자, 그 정도 뛰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카드를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이죠. 선생님의 카드를 제가 이제부터 이 그림을 이용해서 맞춰볼 예정입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맞춰볼 예정인데. 네, 안 가르쳐도 됩니다, 선생님. 네. 자, 우선은 그 중간에 이 띄신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의 카드가 바로 선생님의 카드입니다. 네. 네, 카드 보시고 전 뒤돌을 했을 테니까 카드 확인시켜 주십시오. 네. 네. 자, 놀 가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확인하시고요. 자, 그대로 올려주세요. 자, 그대로 올려주세요. 제가 이제 멀리 있지만 제가 그림으로 제 팔뚝에 어떤 바꾸치기나 이런 게 없이 증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본다고? 오지도 않았는데? 야, 이 욕이 돼? 지금? 카드 한 벌을 제가. 네. 팔에다가 카드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카드는? 뭐야? 어, A. 크로버입니다. western 하나 둘 셋 하나 Dul 다릿 shot 네. 아니잖아요. 뭐야. 네. 주토 필요한 거에요. 영희는. 재현우씨 너무 긴장을 하셨나봐요. 다시 해야 되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였죠? 초자연 마술. 제가 카드 한 벌을 그렸죠? 네. 카드 한 벌에서 선생님의 카드를 튀어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왔냐? 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와? 말자! 왜? 아, 말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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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야? 아, 말자 안 돼. 아, 말자 안 돼. 사우야. 자, 바로. 미쳤어. 선생님의 카드는 바로 팔 다이아몬드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튀어나오게 됩니다. 만져보셔도 됩니다. 어머! 이게 뭐야? 진짜 살 맞아요. 진짜 살이에요. 그게 아니라 마술이 상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바뀌어있는 건 봤어도 제가 눈을 보는데 이게 올라와요. 심지어는 자기 살이 빨개져 살이 징그러울 정도로 막 올라오면 진짜요. 이게 말이 되지? 진짜 나도 힘들어요. 한 장 더 뽑을 수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하고요? 가능합니다. 가희 씨랑 저랑 둘만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카드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건 아마 많이 보셨고 아마 흔한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생각의 이동이라는 초자연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카드 중에서 저희가 20장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셋 셋 네, 열 넷, 열 다섯, 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무장yn 감사합니다.